돈을 벌기가 힘드네요. 고스닥에서. 오늘 한 경제신문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개미들의 피눈물을 다룬 내용이에요. 한국이 꼴찌. 처참한 기록 6,300억을 사들인 개미들의 피눈물. 고스닥 여러분들 주식을 6,300억 정도 사모해요. 고스닥 주식 가운데 아마 ETF일 겁니다. 고스닥 지수 부진의 개인 투자자들 좌불안섭. 일면 톱 기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 고스닥 지수가 세계 주요국 지수 가운데 수익률 꼴찌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스닥 상장 지수 펀드 ETF네요. 고스닥 상장 지수 펀드를 산 겁니다. 고스닥 상장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고스닥 기업으로 묶어가지고 상장 지수 펀드를 무려 6,300억 정도 샀네요. 왜 이렇게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샀으면 미국의 여러분들 나스닥 상장 지수 펀드에 있었으면 최소한 15% 정도는 올랐을 건데 개별 주식이 아니고 고스닥 상장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고스닥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산 총액수가 6,300억인 겁니다. 지난 13일까지 마이너스 15.39%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 44개 가운데 중국의 선전 종합지수에 이어서 하락률 2위였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최근 낙폭이 커진 러시아의 RTSI보다도 연간 수익률이 부진했다. 반성해야 될 일인 거죠. 코스닥 ETF를 사들인 개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개인 투자자는 코덱스 이게 아마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상장 지수 펀드 코스닥 관련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브리지를 6,343억 원 사들였는데 올해 개인이 사들인 국내 주식 파생행 ETF 가운데 순배수 금액 1인데 개인은 이와 비슷한 타이거 코스닥 150 레브리지도 연초에 138억 원치를 샀는데 전부가 여러분들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이상인 겁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 여러분 탈출이 그냥 지능 순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코스닥의 개별 기업 주식을 산 게 아니고 ETF를 샀는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손해를 본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난 4월부터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지수 반등을 기대하고 훨씬 더 위험이 큰 레브리지를 안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레브리지 코스닥 관련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사들였는데 그런데 지수가 내려가면서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연초 이후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브리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8.14%다. 올해처럼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괜찮았는데도 코스닥 지수는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코스닥 지수 거래량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시장으로 떠났다. 9월 달에 일평균 6조 3295억 원이 투자됐는데 지난 3월 달에 11조 800이었으니까 많은 돈이 코스닥에서 빠져 가지고 미국의 나스닥이라는 데로 간 겁니다. 반타작이 된 거죠. 9월 달에 6조가 이런 코스닥에 투자가 됐는데 그 거래량이 올해 3월 달에는 11조였으니까 많은 돈이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도명님의 코스닥 차트 자체가 강력한 하방입니다. 우하방인 겁니다. 우하방. 시간이 가면서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이런 반토막 정도 됐으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주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올라갈 건데 거래량이 11조에도 6조처럼 줄어들었으니까 기업 공개를 원하는 기업들도 코스닥 상장 이후에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며 코스닥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도입했다. 그걸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겁니까? 주가가 빠지고 사람들이 코스닥 시장에 돈을 빼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이게 코덱스 코스닥 150이 한국의 대표적인 코스닥 관련된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코스닥 상장 지수 펀드 모양입니다. 다 마이너스 10%입니다. 기준 가격 마이너스 10%돼요. 시장 가격이 1년 1년 사이에 연초 대비해서 뭐 행편없네요 성적이 시장 가격 기준에서 마이너스 10점 몇 프로입니까? 38%입니까? 10.38% 시장 가격 대비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코스닥의 10년치입니다. 성적표가 행편없지 않습니까? 등락 표건 여러분들 강하고 우상향 여러분들 그런 추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코스닥 지수 변동 추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1년 동안 변동 추이인 겁니다.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의 나스닥의 10년 여러분들 10년 전에 100원 투자했으면 284원이 돼 있는 거예요. 2.8배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우상향이. 미국의 나스닥 여러분들 상장 지수가 우상향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한국이 10년입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개미 투자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코스닥에 투자를 하겠으면 투자 안 하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AI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우량 기업의 이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형 주식에 대한 선호 미국 주식을 선호하니까 다 나가버린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인구 감소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 감소가 내수 시장의 소비 위축, 노동력 감소,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 축소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AI도 잘 모르는 게 있네요. 중장년층 비율이 높아지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중장년층 비율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천만에 이 중장년층이 전부 다 미국 시장에 갈 거라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 안 간다는 거죠. 한국의 정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 위축, 노동력 감소, 투자자 기반 축소, 그게 다 강력한 경쟁자인 미국 시장까지 들어와서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것은 초유의 사태지 않습니까? 대개 미국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2021년부터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맞이했던 경쟁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해버린 겁니다. 미국 주식 시장. 코스닥, 이게 여러분들 AI도 틀린 거죠. 중장년층 비중이 2050년까지 늘어나지만 그 사람들의 가운데 대부분의 미국 시장을 갈 거라는 이야기죠. 여기야. 도은영께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인구 감소, 저성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주식 시장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만큼 힘든 국가입니다. 어려운 국가가 돼버린 거죠. 인구 감소라는 게 큰 써남인데 옛날처럼 여러분들 주식 시장이 한반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제는 그 큰 시장이 몸은 여러분 밖에 나갈 수 없지만 돈은 다 빼가지고 미국 시장에 집어넣어 놓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변화인 거죠. 용을 써도 이런 극복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한번 보시죠.